해운대 CC 후반전입니다 어차피 양쪽은 다 오비구요 오늘은 테일러메이드의 M4 드라이버 나머지 클럽들도 테일러메이드 되겠습니다 쳐볼게요 만치지는 못하고 한 저정도 남은 거리는 160미터인데 4번이나 5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5번을 쳐보겠습니다 오르막 160미터라서 다 맞아야 됩니다 잘 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커 보일까요 아니죠? 괜찮겠죠? 아 길어 170이 나갔어요 제가 원래 거리가 좀 짧아서 격자를 좀 볼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두 번 좀 볼게요 요만큼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진 않네요 잘 쳤네요 해운대 컨트리 클럽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좀 감을 잡았으니까 후반전은 좀 잘 쳐볼까 하는데 오비가 참 부담스럽긴 하네요 482미터 TOP5 어? 왼쪽인가요? 굉장히 잘 맞은 샷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네 아직 많이 남았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주 무리하지 않는 오버나이언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케이크 골프는 거리가 여타 스크린 골프처럼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쳐서 모르겠지만 계속 왼쪽으로 가 얘야 뭐 나오겠지만 다행이긴 한데 남은 거리가 130미터에요 저는 6번을 쳐보겠습니다 다른 골프장이면 제가 7번을 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팩은 아주 좋아졌는데 많이 오른쪽인가 아깝다 임팩트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깝네요 깎이 맞았어요 벙커는 사실 뭐 답이 없죠 스크린에서는 이렇게 크진 않을 텐데 오케이 어 왼쪽 있나보네 중요한 건 거리가 짧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이다 전반전에 저런 걸 계속 못 넣었거든요 155미터네요 5번을 쳐볼까요 해운대 컨트립클럽 3번홀 후반 3번홀 핫3는 155미터입니다 잘 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갈까요 또 또 길어 잘 치긴 했는데 그죠 오른쪽이야 라이가 있었군요 에이프론이라서 감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털털하게 치면 안 되는데 내리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이상 치기가 좀 그래요 지나갔다 네 리포터는 예스퍼터입니다 국산제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진 않고요 다음홀을 쳐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오버파 여기 다 오비인가봐 너무 많이 치면 나갈 수도 있겠네요 200미터를 친다 생각하고 이거 너무 슬라이스인가 물로 찍진 않아요 오비네 여기는 멀리건을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티샷을 우드로 해보겠습니다 5번 우드 제품이고요 로프트는 18도 이대로 치면 되나? 아닌가? 얘가 올라오면 안 되고 다음 쳐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인식을 할테니까요 자 너무 오른쪽 가면 안 되는데 우드로 한 번 더 죽는 건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나? 잘 친 줄 알았는데 아깝네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휘었어요 138미터 오늘은 이제는 7번을 한 번 쳐볼까요? 짧아도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지금 아까 원포인트 레슨 마지막 기준으로 135미터 정도를 보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왼쪽 많이 왼쪽은 아니었나 봅니다 왼쪽으로 11미터 여기서 잘 치면 되겠죠? 그대로 보면 되나? 15미터 정도 아 좀 길었네요 많이 길었다 임팩트는 좋았는데 해자드가 나서 지금 벌타가 있죠? 충분히 네 다행입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대 컨트리 클럽을 골라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수원 수원역 롯데몰 3층에 위치한 K골프 아카데미입니다 프로님께 원포인트 레슨 이미 받았고요 레슨 레슨이 끝나고 가볍게 스크린 골프로 몸을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얘도 살짝 슬라이스성인데 다행히 가운데로는 갔어요 내리막이 조금 있는데 피칭으로 쳐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피칭 횟지는 한 80미터 85미터 정도를 치는데 이 친구를 다치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아 왼쪽 쳤네 오른손이 덤비면 안 되는데 그죠 오 그만가 오 이상히 쳤어 착상하네요 왼쪽을 너무 많이 쳤어요 요만큼 치면 되지 않을까요 저기서 샀네 런이 없었어요 방금 이렇게 악하지? 너무 멋지는데? 잘 칠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파트는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15번 홀입니다 은숙이 오비지어 조심하네요 15번 홀입니다 거리가 기네요 홀 스피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좀 아쉽네요 200만 가라 페어이니까 우드를 한번 쳐볼게요 괜찮나? 이렇게 좀 좁은 느낌이 드네 5번 페어이 우드입니다 테일러메이트 제품이고요 잘 맞은 것 같아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103미터가 남았으니까 9번을 쳐볼까요 아까처럼 과도하게 왼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오른쪽으로 가니 속상하다 너무 못 쳤는데 저런 거 신경 쓰면 되게 못 치더라고요 오른쪽을 좀 볼게요 오른쪽을 좀 볼게요 아까 보니까 런이 별로 없으니까 15미터 정도 친다 생각하고 16미터를 쳤습니다 이번엔 버디를 좀 해볼만 했는데 아깝네요 오 말도 안 돼 컷팅을 제가 되게 못 하는구나 방금 대충 친 것도 아니었는데 거리가 긴 팝포홀입니다 여기도 버디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접어 보겠습니다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쁜 샷은 아니어서 누가 밀어준 것처럼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158 부담스러운데 5번을 쳐볼게요 레슨을 받았더니 확실히 임팩트가 좋긴 한 것 같은데 아 왼쪽 쳤다 벙커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부끄럽네 이런 거리는 저는 어프로치 52도를 쓰는데 오늘 스크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쉽지만 음 괜찮습니다 많이 짧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맘에 듭니다 이거 똑바로인가 조금 열었는데 아 또 못 쳤어 너무 많이 놓치는데 아쉽지만 퍼팅해서 오늘 너무 못 한 것 같아요 아쉽지만 두 개홀이 남았고 그대로 쳐볼까요 좀 열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일단 한번 볼까요 그만가 아이고 나갈 뻔했네요 실제였으면 나갔을 것 같아요 공이 안전하게 7번 치겠습니다 좀 짧을 수도 있어서 오늘 아이언은 이게 KBS R85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NS 프로 샤프트 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85g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아시안 스펙 95g보다는 좀 가벼운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좋습니다 자 쳐볼까요 잘 친 거 같은데 딱히 나쁠 샷은 아니었던 거 같고 다만 거리는 많이 나가진 않네요 제가 오늘 헤드가 꺾이지 않아서 제가 잘 친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5m 정도 약간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봤습니다 어쩔지 몰라서 오늘 끝까지 감은 못 찾고 갈 것 같아요 OK 선식을 타고 마지막 콜입니다 파스리 이번 콜은 리어인 블로그입니다 그럼 문제에 도전해볼까요 왼쪽에 오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콜인데 파스리님 파스리가 마지막이어야 되지 않는다는 법칙은 없지만 그래도 170이니까 4번 아이언을 한번 쳐보고 4번 아이언은 말씀드린대로 투어 스테이지에 엑스블레이드 제품 쳐보겠습니다 얘만 모델이 다르네요 나가는 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밀렸어요 맞긴 잘 맞았어요 잘 쳤네 제체는 아니지만 커버를 좀 씌워봅니다 버디 한 번은 하고 싶은데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하 파도 못하겠는데 멀링을 써도 되지만 쓰면 안 되겠죠 흥분을 했나 얜 또 약해요 아유 이렇게 끝났네 마치겠습니다 아까워 아 나 버디 했구나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술은 엑스블레이드 그리움 오이 hepat